안녕하십니까 더공시의 김수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쿠팡의 뉴욕 상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쿠팡의 사업구조라든지 또 쿠팡이 왜 뉴욕거래소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왠지 쿠팡이 좀 자신감에 쩔어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근거가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쿠팡의 상장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쿠팡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아직 애널리스트들도 정확한 밸류에이션을 하기에는 자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쿠팡의 S1 정권 신고서 말고 그다음에 정정 신고서 어멘드먼트라든가 이런 게 좀 나오고 쿠팡이 로드쇼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기관 투자자들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공모가격이 좀 정해지고 또 발행 주식 수가 정해지고 이런 정보들이 좀 모여야지 좀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블룸버그가 한 300억 달러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한 5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그 기사를 썼고 그래서 300억 달러 33조에서 500억 달러 55조 안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권사의 또 탑클라스 애널리스트들이 나름 또 부족한 정보지만 그 정보에 근거를 해서 분석한 자료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에 기반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일반적으로 유통업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GMB 그래서 Gross Merchandise Volume이라고 해서 거래액 배수 어떤 유통업체가 1년에 거래되는 상품 규모가 한 100억이다 거기에 5배를 준다 그러면 100 곱하기 5 해서 이 유통업체의 밸류는 500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잘 아시는 PSR Price Sales Ratio라고 해서 매출액 배수 어떤 유통업체의 매출액이 50억이다 그러면 매출액 배수를 한 4배를 준다 그러면 50억 곱하기 4 해서 이 유통업체의 밸류는 200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GMB하고 PSR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쿠팡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상의 수치 이거 실제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가상의 좀 계산하기 쉽게 가상의 수치를 좀 동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매출액이 50조고 시총이 이제 300조다 그러면 PSR은 6이거든요 매출액 대비해서 시총이 6배라는 거죠 그래서 PSR이 6배인데 쿠팡의 매출액이 10조다 그러면 아마존을 근거로 하자면 이 쿠팡 매출액에도 6배를 곱하면 쿠팡의 시총은 60조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60조 자체를 다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인율을 좀 적용을 해서 왜냐하면 아마존보다는 쿠팡은 조금 디스카운트를 좀 넣어야 된다 그래서 예컨대 20% 할인을 넣게 되면 이 60조로 산출한 다음에 0.8을 곱해주면 48조 그래서 쿠팡의 적정 가치를 48조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GMB로 가보면 쿠팡이 1년에 GMB 총 상품 거래액이 20조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GMB가 150조인데 시총이 300조다 그러면 GMB 배수가 2조 150과 300조니까 그러면 쿠팡에도 GMB 배수 2를 적용을 시켜주면 쿠팡의 적정 시총은 얼마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까 40조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밸류에이션법을 많이 쓰는데 우리 SK증권에서 자료를 내면서 쿠팡의 밸류를 60조로 빡!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60조! 거의 지금 월스테이 저널이 55조도 좀 세게 불렀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는 거기다가 5조를 더 썼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나 보니까 2020년에 쿠팡 매출이 13.3조입니다 작년에 2021년에 쿠팡의 최소 매출 추정치를 14.5조로 추정을 했습니다 한국 이커머스 성장률 9%를 적용을 해서 14.5조 그리고 알리바바나 아마존이나 바이두나 징둥닷컴 같은 글로벌 조금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들의 12개월 선행 PSR 평균을 내보니까 4.2조가 아니고 여기 배입니다 배 4.2배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쿠팡의 14.5조에다가 얘네들 평균치인 4.2배를 곱하면 60.9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의 밸류를 60.9조로 봤는데 SK증권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또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쿠팡의 목표 PSR 산정에는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점을 좀 받아오 쿠팡은 매년 40%, 62%, 64%, 85%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밸류에이션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021년에 9% 성장할 걸로 본 것은 얼마나 보수적으로 본 거냐 몇십 퍼센트씩 성장해온 쿠팡인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쿠팡 ITS 또 쿠팡 플레이, OTT죠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이런 굉장히 확장성이 큰 서비스를 론칭해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우리가 60조 밸류에이션 한 것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본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60조 밸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유통 관련 회사들 시총을 보면 이마트 5.1조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롯데쇼핑은 3.4조밖에 안 돼요 GS 디테일은 2.7조밖에 안 되고 네이버 정도 가줘야지 겨우 60조 가는 겁니다 64조 카카오 정도 가줘야지 한 45조 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의 60조라는 게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사실은 그래서 60조라는 게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데 우리 SK증권의 유승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것도 좀 보수적인 기준으로 유입조를 잡은 거라고 하니까 쿠팡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1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쿠팡의 상장 예상 시총이 33조에서 55조 범위 안에 지금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넣어두고 그러면 쿠팡의 2020년 매출 13.3조를 기준으로 보면 시총이 33조에서 55조가 되려고 하면 PSR이 2.5배에서 4.1배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들도 커머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빅테크들의 커머스 플랫폼을 우리가 재평가를 이제 할 필요가 있다 쿠팡 상장을 기화로 해서 왜냐하면 2020년에 네이버 커머스 매출이 1조 좀 넘습니다 전년비 38% 성장을 했단 말이죠 카카오 커머스는 한 4,3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전년비 한 45%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의 쇼핑 커머스가 성장성은 쿠팡보다 좀 약하지만 얘네들은 이익을 내고 있어요 지금 이익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물류 경쟁력은 쿠팡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의 플랫폼 경쟁력은 너무나 탁월하다 오히려 쿠팡보다 더 우위에 있다 그러므로 이 2.5에서 4.1배의 PSR을 네이버나 카카오 커머스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도 무리가 전혀 없다 그런 것 같으면 네이버 커머스 매출하고 카카오 커머스 매출에다가 2.5에서 4.1배를 적용하면 네이버 커머스의 가치는 2.7조에서 4.5조 사이에 형성될 수가 있고 카카오 커머스 사업의 가치는 1.1조에서 1.8조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 커머스 플랫폼의 밸류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여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네이버나 카카오의 목표 주가가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를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쿠팡 상장의 어떤 수혜주 카테고리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GMB 기준으로 가게 되면 우리 이제 신한금융 투자의 자료인데 신한금융 투자는 GMB 기준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쿠팡의 GMB가 한 18조에서 20조 정도가 되니까 쿠팡 시총을 33조에서 55조 사이로 본다면 이 GMB의 배수는 1.6배에서 3.1배 사이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쓱닷컴 있죠 쓱닷컴을 보니까 얘네들이 2020년에 초정 GMB가 3.9조 원이네 초정거래액이 그러면 여기다가 1.6에서 3.1배를 꼽혀주니까 이 쓱닷컴의 기업 가치는 6.2에서 한 12.1조 원 정도 되더라 그러나 우리가 쓱닷컴이 쿠팡의 어떤 성장세하고는 좀 괴리가 있으니 한 30% 디스카운트를 적용을 해도 4.4조에서 8.5조 원이 된다 그런데 쓱닷컴의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마트가 50% 가지고 있고 신세계가 한 26% 가지고 있으니 이 밸류의 50%는 이마트가 가져도 된다 그래서 이마트 주가도 지금보다는 좀 리레이팅을 해줘도 된다 이런 또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21년 걸로 한번 보자 하면서 2020년은 지나간 거니까 그래서 쿠팡의 2021년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PSR을 뽑아보니까 1.8에서 3.1배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알리바바의 2021년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한 PSR을 뽑아보니 3.5배, 3.6배, 또 6.6배 정도 나오더라 그렇다면 지금 쿠팡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 33조에서 55조 사이라는 그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과 비교를 해보니까 평균치 정도 되든지 그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다 그러면 쿠팡에 대해서 33조에서 55조의 밸류에이션 하는 것은 그거는 고평가도 아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평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GMB 기준으로 한번 볼까 GMB 기준으로 보면 2021년 쿠팡의 GMB를 기준으로 해보면 1.3배에서 2.1배 정도가 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이베이는 0.4가 나오고 아마존은 3배가 나온다 물론 이베이의 0.4보다는 솔직히 우리 쿠팡이 1.3에서 2.1이니까 좀 고평가된 측면이 있지만 아마존의 3배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는 조금 저는 이거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통업체의 밸류를 할 때 사실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매출 구조가 너무 달라요 어떤 회사는 거의 오픈마켓 중심으로 옥션이나 GMB는 그냥 오픈마켓입니다 그것은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직매입하고 오픈마켓 비중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5대 5 내지 또는 직매입이 6이고 오픈마켓이 4 정도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 구조에 따라서 인식하는 매출액의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PSR을 기준으로 그대로 매출 구조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회사를 PSR이라는 지표로 같이 묶어버리면 여기서 상당히 착시나 오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베이가 지금 시총이 4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베이의 연 매출액이 102억 달러예요 그러면 이거를 PSR로 계산하게 되면 430억하고 102억 달러니까 한 4 정도 나옵니다 쿠팡의 연 매출액이 2020년도에 119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여기 119억 달러에다가 PSR 배수 4를 곱해주면 476억 달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두 회사의 매출 구조가 너무 현격하게 달라요 쿠팡은 직매입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직매입은 상품을 사와서 팔면 판매한 금액 그 큰 덩어리를 그대로 매출로 인식을 해버리지만 이베이는 셀러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셀러가 개인들 상대로 팔게 되면 그 중간에서 판매 금액이 아주 이만큼 되는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매출액 사이즈가 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매출액 사이즈가 매출 구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똑같이 이베이가 4배니까 쿠팡도 4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착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GMB 기준으로 보자 그냥 이베이도 그냥 거래되는 상품 전체 금액 쿠팡도 그냥 전체 금액으로 보자 이것도 조금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쿠팡처럼 어마어마하게 물류 인프라에 투자를 해서 직접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들은 이 회사의 매출 사이즈가 커지고 영업이 잘 되게 되면 고정비 효과 즉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서 매출이 쭉 올라가게 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한번 올라타기 시작하면 수익성이 굉장히 급속하게 좋아지고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나게 되면 아주 수익성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오픈마켓으로 중계만 하는 회사들은 그런 고정비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약한 편입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올라와도 고정비 효과가 약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 중장기적인 미래를 염두에 두고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쿠팡 같은 건 아주 특이한 회사 이 아주 특이한 회사는 물류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물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지금 갖추고 있는 회사인데 이베이처럼 그냥 플랫폼 깔아놓고 중간에서 삥뜻는 수수료를 받는 이런 회사들하고 어떤 성장성을 GMB에서 같이 배수를 간다? 이거는 이제 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어려운 거고 될 수 있으면 사업 구조가 비슷한 회사 중심으로 봐주는 게 좋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셀러와 직매이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쿠팡하고 좀 유사한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베이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닐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H중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기도 쓱 닦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쿠팡이 공모 자금을 가지고 시장을 그냥 쓸어버릴 수가 있다 공격적인 물류센터 확장, 마케팅, 프로모션, 고객 서비스 이런 쪽으로 그러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국내에서 살아남을 만한, 살아남을 만한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앞으로 쿠팡이 수조원의 공모 자금을 가지고 회사의 영업 투자 활동에 들어왔을 때 야, 웬만한 유통업체들은 거기서 뭐 주풍 낙엽처럼 쓰러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만한 유통기업으로 이마트를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에겐 쓱 닦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쓱 닦음 같은 경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쓱 닦음을 쿠팡의 PSR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면 3조에서 5조라고 NH는 산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쓱 닦음의 적정 가치 3조에서 5조를 이마트의 밸류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주게 되면 국내에서 그래도 시장에서 투자자들한테 인정받고 살아남을 만한 기업은 유통기업은 이마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유진투자증권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쓱 닦음의 적정 가치를 한 6조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6조 원 정도로 그러니까 유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현재 신세계나 이마트 시총의 절반은 그냥 쓱 닦음 지분 하나로 설명이 다 가능해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쓱 닦음의 밸류를 좀 제대로 반영을 시키면 모 회사인 최대 주주 이마트나 이대 주주인 신세계의 밸류도 리레이팅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네이버하고 이마트에 관심을 좀 기울이자 하고 권유를 하게 되는데 삼성증권은 쿠팡의 상장에 대해서 국내 유통업체에 미칠 영향을 조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네이버하고 이마트에는 굉장히 좀 좋은 효과를 여기 나비 효과라는 것은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쿠팡의 기업 가치에는 물류 인프라 지금까지 막대한 물류 인프라 그 다음에 와우 멤버십 저 같은 와우 맨 그 다음에 쿠팡 잇츠에 대한 프리미엄 요소가 쿠팡의 가치에는 들어있는데 그러면 네이버 커머스 네이버 쇼핑에는 그런 게 없느냐 제휴 기반 물류 네트워크가 지금 구축되고 있다 어디하고? CJ에 대한 통운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지금 라이버 커머스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라이버 커머스 시장 지금 선점해가고 있다 그 다음에 네이버 파이낸셜을 만들어서 거기하고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게 다 밸류에이션에서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네이버 커머스 사업 가치도 쿠팡 밸류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산출을 해보면 최소 29조 원을 예상이 된다 네이버 목표주가 올려있지 뭐 이런 이야기죠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정권에서는 지금 이마트 시총이 5조 정도 되는데 5.1조 정도 되죠 쓱다큼의 가치를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쓱다큼의 2021년 예상 GMB를 쿠팡하고 맞춰보면 이마트가 보유한 쓱다큼 지분율 50%는 2.5조 원에 해당된다 그런데 지금 이마트 시총이 5조인데 쓱다큼 2.5조 빼고 나면 2.5조가 남는데 그러면 이 2.5조가 나머지 기존 사업이나 스타벅스 같은 자회사들의 가치라는 건데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쓱다큼 이마트 시총 5조 중에서 쓱다큼 분 2.5조를 빼고 남은 지금 이마트의 기존 마트 사업하고 스타벅스 같은 자회사 가치 그거 다 합쳐도 2.5조밖에 안 쳐주고 있으니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이마트 시총도 지금 5조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야 된다 그게 맞다 쿠팡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주가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네이버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네이버 커머스 사업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쓱다큼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이마트나 신세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카카오 커머스에 대한 기대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시장 일각에서는 쿠팡의 상장을 기화로 해서 들썩들썩하는 종목들이 좀 있죠 일부 물류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전자결제 회사들 그다음에 골판지 만드는 제지회사들 등등 해서 조금만 연관이 있다 싶으면 이렇게 막 모아서 테마주 형성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하는데 저는 그런 회사들을 막 이렇게 뜯어보고 연구하거나 그 전부터 잘 알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막 그런 회사들을 언급드릴 수는 없고 그냥 우리가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하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마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단기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쿠팡의 상장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밸류에이션을 알아봤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상장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로드쇼에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그러면 기회가 되면 쿠팡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한 것보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 안녕! 구독! , 구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